안성윤 의원도 어제까지 컨디션 좀 안 좋으셨다고 백신의 여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지영! 프린지에서의 퍼트 성공합니다 요새 김지영 선수가 프린지에서 참 잘 넣어요 후반에 버디 3개째 성공하면서 공동 5위로 올라왔습니다 김지영 투어를 대표하는 장타자인 김지영 선수 이 코스에서는 장타의 이점이 좀 비교적 덜할 수 있습니다만 오히려 좀 정교함으로 승부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기영 선수는 오르막 파팅이에요 이종민 선수는 좋은 버디 찬스인데요 살짝 내리막이고 오른쪽을 살짝 봐야 돼요 좋네요 박기영 선수